자 kid 키를 까먹었네 이거 A, S A, D 이게 점프야? 이게 점프네? S가 점프야?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해서 이 게임 보통 켜나가지 않나요? 이 게임 제가 저련날 해봤는데 5성이 좀 약간 사람이 깰 만한 난이도가 아니더라구요. 템템보리님이 이거 깨다 울지 않았나? 몇 개, 몇 성이셨죠? 어? 아싸 제 게임 옛날에 해본 적 있어서 대충 알아요. 4성까지 해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언니님 브리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여기까지 볼게요. 딱 여기까지만 다음부터는 스키프 하겠습니다.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트로피카나 마신다 세뇌당했어 진짜 광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아무도 안 사먹어요 싫어하게 된다고요 스파클링 이게 안좋은 영양이 간다봐요 아 저 지겨운거 이러면서 안좋아하면서 라면에서 먹고있지 본인도 먹고있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스토선 스토선님 저 고백한거 데이리님 감사합니다 잠시후 이 스트리머는 화를 참다 못해 샷건을 치게 됩니다 아니야 저 생각보다 놀랄걸 여러분 잘한다고? 저 이런게임이 잘해요 지금 한대도 안맞았죠 지금 한대도 안맞았죠 잠깐만 이거 채팅창도 좀 옮길까? 아이고 줄이지 말고 여기다가 둬 여기다가 둬까? 오케이 됐지 가자 옛날에 하다가 좀 빡종을 한거 같은데 아이 오늘의 저는 그런거 없을겁니다 깨드리겠어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시벌 이 새끼도 다 때리네? 그럴 수 있죠 대신 더 더 멋진 망토가 망토가 생긴 가보이 생겼어 휴 맛있다 이 새끼 다 때리네 이 게임은 진짜로 품을 당신은 무한반복을 하게 될것입니다 아이 무슨소리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거에요 다 죽이면 되요 이렇게 이 게임에 못하시는 분들 이유 자꾸 그냥 넘어갈라 해서 그래요 다 죽이면 되요 천천히 한마리씩 다 죽이면 되는데 쑥 이렇게 죽이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갈라다가 사실 아직 일성이라 그런거구요 으아아악 다운보내 가겠습니다 저기는 좋았어 앙빌 별거 아니죠 앙빅 고수 아씨 고수의 길을 보여요 고수는 저런 칼도 안먹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진정한 고수는 발로 잡으니까 이렇게 W 쓰면은 R을 부화시킬 수 있다 야! 와 들어와 씨발 들어와! 들어와! 이색! 이야! 오케이 필요없죠 무기?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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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호랑이도 알을까네 물약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다 쓸까? 부메랑에다 깨질거 같으니까 근데 부메랑 어디서 많이 주잖아 흠흠흠 아직 1성이라 간단하네요 주고 오성딸 클립 준비를 하세요 오성 멋지게 깨는거 보여드릴테니까 그렇지 멋지게 깨는거 보여드릴테니까 흠흠 자리해보이죠? 아직 1성이라 그래요 아직 제일 쉬운 단계거든요 템템버린님 몇성에서 부셨어요? 어메! 야야야야 홀라당 홀라당! 아니다 1성은 깨야된다 솔직히 1성은 1등 아니냐? 잘 못돋은다 잘못 던진다 오른쪽 던질라 그랬는데 휴우 아직 갑옷이랑 신발있다 아직 남았다 아어어어어어우 죽이지말걸! 읏 으으으으으하 훠 아니야 일성이야 진정해 일성 별거 아니야 이색끼가 좀 별거야 헉 아니 신발 있다 아니 신발 남았다 검은 신발 아직 남았어 핑크오일 밤을 때 없구나 여기다 그러자 얍! 어이 뭐야 이거! 죽을뻔? 어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저리 가! 저리 가! 나 안죽었네? 신발 한 번 안깨지네요 이거? 저리 가! 어! 입증기 동장지! 으아악!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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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저거 뭐냐? 저거 처음봤네 업데이트되나 새로? 새로 나왔나보네? 버그인가? 뭐지? 처음봤네? 아니 저거 뭐야? 왜 입체기동장지가 있어? 그렇게 당신은 가셨습니다 아니 가고싶지도 않은데 왜 달려드는거야 얍! 아니 저거 뭐야! 입체기동장지가 다 죽였어 잘 살았고 새로운걸 배울때마다 이렇게요 야식구리하는... 빨간 핑크색깔 구슬이 박힌 흥 무슨소리세요 오가 웃어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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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이거는 창아닌.. 창이 아니라 이건 칼 아냐? 오와 오 늘어나자나 야 솔직히 예술은 예술 아니냐? 어? 어? 하나만 있으면 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야 이벙! 야 이벙! 템 내놔 이끼야 검은색깔! 검은색깔 저거 뭐야 기름 저게 자기 나빠라고요? 되게 어려보이는데 나 훨씬 아 일성을 못 깨냐 한번에 세상에 비켜 어? 야 그걸 템을 걷다 떨고 오면 어떡하냐 마보야 아이고 차라리 내 손에 지워주는거야 내 손 지금 비어있는데 아우 이시발 일렉까방새끼 아이템 그렇게 많아 내가? 아 별로 많지 않네 이거 써 이런거 왜 안써 이런거 아 이거 가보시구나 셀메이션이라 이리 가자 시앗 똘킹님 몸캠 방송하시라니 실망입니다 왜 자꾸 벗고 입고 하시는거죠 그냥 벗은 채 하하하하하하 옷을 찾아 입어야죠 휴후 뚝배기 먹었다 이리 뚝배기 칼 왜이래 칼 왜이래 똘킹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무기는 길어지기도 하고 살받이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오우 오우 적과 싸울때 적과 싸울때 적과 싸울때 제 기다려진 뭐야 아까 없어도 되는데 죽어라 이거 핑크색깔 이거 내구도 꽤 좋은거 같은데? 제가 똘킹님 오래된 밤인데 이런 난이도는 그냥 지나가요 그죠 똥킹님 그죠 그럼요 그냥 지나가죠 죽어라 칼을 검은색깔 입힐까 아니면은 갑옷에다가 입히기 위해서 그냥 남겨둘까 한데 더 막아줄 수 있잖아 어 검은색깔을 칼리다가 와아 300도다 300도 니치고 됐다 쇽 어 템이 너무 많은데 또 뭐 버릴거 아니야 안 버리네 일렉가방새끼 아! 아! 편안 까짓거 별 금방이죠 이치구가 쓰는 기술 이름 뭐였지? 데츠가 테쇼! 데츠가 테쇼! 오케이! 다고 자리있지? 자리있다 막 함부로 버리지 마라 칼 벌써 내구도가 벌써 탄백도가 깨질라 그러네? 에스 별거 아니라고요 일본어로 아시다니 왜냐면 파워케에서 파워케에서 이치구가 그렇게 하거든요 데츠가 테쇼! 데츠가 테쇼! 그거 노쿨 버전하면 PC방에서 개빡쳐요 진짜 애들 초딩새끼들 그거 초딩분도 욕하는건 아닌데 파워케 하는 초딩들은 욕해요 노쿨 버전으로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불칼! 야아아아아아 류진노케노크라엘! 니온겐지다 시벌! 으아악! 야! 프라엘! 잠깐만 장비를 바꾸자 요거를 프론트에다가 아니야 프론트가 저기구나 이거를 프론트에다가 하고 요거를 백에다가 됐지 가자! 이게 하나도 류진노달 컴리 고라해 쿠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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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쉬워 후 후 쉽다,쉬워 이렇게 해서 1성 가장이 클리어했구요 바로 2성 넘어가십시다 한 3성이는 조금 오래거릴 거 같애요 제 생각에 그럼요 보시면 뭐라 말이예요 그럼요 그럼요 매운맛 아닙니다 인제 순한맛 순한맛 항비 1성 2T 원래 2성은 2T 해야하는데 1성 1트 2성 2트 3성 3트 3성 3트 해야 되는데 4성 한 50트? 오오 왕 됐어 안방에 이거 개사기에요 왕이 제일 사기에요 이게 다 2대씩 맞으면 되는거니까 장비가 벌써 3개잖아 총 6대 맞을수 있어요 총 장비로만 3렉값봐요 이거 왕 개좋아요 자 이제 2성이라 애들이 좀 많아지죠 이제 못보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죽어 신발 나이스 그렇지 쇽 미스랑이 가볼까 이쪽으로 한번? 이쪽도 길 있잖아 아 괜히 왔어 저 번개도 날리네 원래 저랬나요? 그리고 왜 한 번에 사라졌지? 뭐야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다시 할까? 쓰읍 아 다시 할까 같은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흠 임금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아 이거 쓰레기잖아 초록기름 구데기야 어 어 이거 뭐야? 어 검은색 투구다 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가 제가 순한맛으로 금방 깨는거 멋있게 멋있게 후딱 깨는거 보여드릴게요 톡 톡 그렇지 흰색 기름이 저건가? 홀리 흰색이? 아니야 흰색이 뭐지? 팬덤가 저게? 아니야 그건 검은색인데 흰색이 뭐더라 모르겠다 궁금하다 바를래 뚝배기다 바를래 아아 지금 제가 끼고 있는게 흰색이군요 씨벌 죄송합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화가나는 상황은 아닌데 방금 그 기름때문에 제가 자제를 못해내요 투구 한번 빗이 나더니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구요 이 칼도 철칼이잖아 그죠? 뒤에서 웃으면 어떡하냐 치사하게 밑으로 가야지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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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는게 낫것같은데 이 판 이 판 만약에 죽는다면 다시 하는 겁니다 깨면은 다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는거구요 죽어라 이마 야 이게 뭐야 아니 맵다 매워 맵다 매콤하다 벌써 매콤하다 큰일났다 아 저거 포테이토들 저거 개싫어 자가비 아 좋은 раст 오오오오오 좋아요 아저씨 부메랑주세요 감사합니다 무기는 맞네요. 무기는 아끼 똥이에요. 다 써야되요. 무기는 아끼 똥이라서 아끼지 마세요. 어? 금색이네. 금색을 대가리에 박자. 익스 하진 않겠지? 됐어. 아 지금 검은, 아 뭐야. 검은 신발도 있고, 검은 모자도 있고, 황금 색깔 모자도 있다. 짱좋아. 좋아좋아. 꽃게 저거 밟으면 안되려나? 왠지 밟으면 아플 것 같은데 생긴게. 위에를 보호하우잖아. 지, 저거 손으로. 그렇지. 아 이건 구덱인데. 투구는 저거 검은 색깔 투구요. 저거 먼저 쓸까? 멋있는데? 메이플 레벨 80같다. 개멋있다. 아니! 야! 어! 어우 다행이야. 뚝뱅이 말짱해. 아니야. 뚝뱅이 반쯤 날아갔어. 템템머린이 오셨네. 하이. 불칼로 바꿔야겠다. 어, 무, 무게만 내놔. 뮤진노. 캐노. 쿠라이 쿠라이. 쇽? 쇽? 여유있게 지나갑니다. 지렁이들은, 밟고 지나가요. 템템머린이 오성, 어 몇성까지 깨셨나요? 총. 오성 깨셨나요? 지금 저 2성 이거든요. 최고 기록이 몇성이신가요? 미친. 제가 알기로 4성까지 가신건 봤는데. 예쁜거는. 아우좀, 아우좀 맞아라. 오케이. 이거 아이템. 지금 미리 장비를 해두자. 이거를. 프론트엔드에다가. 싸울 준비해야되요. 이제.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기억이 안나서. 기억에서 지워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쟤는 뭐야. 쟤 뒤에 저 스킨 뭐야. 괜찮아. 나 깰수있어. 나 무기, 방어구 좋은거야. 쿠라이! 쿠라이 쿠라이! 꾹! 쿠라이! 좋았어. 어? 방패로 막아? 어? 쟤 안죽여도 되네요? 방패로 막아. 안죽여도 되네? 그럼 시청자분들은 아직 안지워지신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팀장님 몇성까지 계셨는지? 휴후. 그냥 왕만 보스만 죽이면 되네. 이성일트. 정보이제 이게임 프롤럽스 끝났. 히히히히힛! 진짜 잘한다. 그쵸? 오늘 왕비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잘하는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방치먹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팔로우 부탁드리면서 삼성으로 넘어가죠. 하... 이십 피오 기억 소생술을 하하하하하하 소리 너무 작아 나 죽어도 다시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지말아야지, 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웃긴다 왜그래요 우리 템템 버리님한테 컴영 아 씨X 우리 템템 버리 같이 컴영 한 숯밥 먹는 식구한테 웃으시네 키키라뇨 웃은소리냐 아니예요 응원한거요 템템 버리 많이 힘드셨구나 아 뭐 무슨게 아니구요 뼈 다고 여기있네 어우 무슨야 원숭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아 이런 또라리같은 쇽 자 삼성 한번 가볼까요 Do you know Samsung? 죄송합니다 Do you know you know Kim 왜지? 도대체 왜 맞은거지? 도대체 누가 맞은거지? 어떤 새끼지? 아싸 가빠 호우 호우 호우우우우 얍 아 이거 일일여 해 준거 굉장히 귀찮아 옹 열 멋있잖아 이거 긁고 가야지 얼음부메랑 군매랑 흔진 소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거? 깨깨깨깨깨깨 오! 야! 뭐야 제 실드! 콩나라 방금 봤어요? 야 치고 빠지는 거 봐라 큰일났다 한 대가 좀 다 끝났는데 이제 아이템 없냐? 진짜 방어가 없냐? 와 돌았네 아 이거 육체기동장치잖아 이거 쓰레기야 와 실드 하는 거 깜짝 놀랐네 보고 진짜 소름 소름 돋네 아싸 아싸 아싸싸싸싸 아 이거 바꿔 이거 나 이거 싫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 때문에 괜히 죽어요 하지만 조금 쓰겠습니다 이게 내구도가 좀 아깝기 때문에 바로 보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좀 죽이는데 좀 씁시다 그래요 이렇게 조심만 있어야 돼 조심해서 이거 까딱하다 지금 이런데 쓰면 그냥 바로 그냥 즉사야 친구야 야 신축송이 끝내주네요 깨져버렸네 오일 바르려고 그랬는데 어디 벗방인가 이거 흠 호호 얏 흠 흠 여기까지 쓰고 파란색깔 여기를 지팡이 발라 그리고 여기 가면 투구가 하나 있어요 슈퍼점퍼 하 ㅇㅇ 오우야 된다 돼 하 형님들 추천 추천 거 즐겨 seeks게 부탁드립니다 추천 500개 벗방 갈게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헣 벗방 위자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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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와우! 와우 팝콘 500개 고마워 오케이 황금부메랑 어떻게 생겼었더라? 오하! 야! 판정 지렸다 이거 월 만능각이었는데 죽어라! 안맞는다 이때 어렸을때는 안맞아요 그냥 지나가면돼 세상에 고급정보다 오케이 몰랐잖아 죽으세요? 아 이거 안죽어 이거 밟아줘야돼 아싸 아싸 얼음몸이랑 한번만 더 쓰고 오일 발라야지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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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봤는데 황금으로 발라야지 그니까 아니라 철로 발라야지 됐어 짱 깡 됐어 삼성 1층 갑니다 네 삼성 1층 가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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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방어가 없나? 허어 야 황금바를걸 몰랐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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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샘숭 어메스벌 내 마지막 삼성 삼성은 삼스정도면 딱 적당한거 같네요 삼성이면 삼성 삼스다 사성은 사투다 데일리님 감사합니다 4성 5성하면 데일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지 않지만 이거 봐야겠네요 페 im 그리고 아이템을 하이 미도 resource 사기잖아 marine 김장 여행 바바 저씨다 나이스 탈 참 쉽죠 kin 바바 저씨 그림 공부법 punto mata 눈operation 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